여기 입준에 맞춰서 출근길 추위도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2도, 철원 영하 7.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좀 탁합니다. 오늘 호남과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도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져서 이렇게 건조특보도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4도, 춘천 5도, 대구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토요일엔 서울 영하 7도까지 내려가 반짝 춥겠고요. 또 설날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